무의식의 극이 오고 이 사람 나랑 게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니 이 사람 잘하거든요 진심 잘하는 데 있잖아 약간 말리면 던지는 게 던지는 수준을 넘어서 밀어 거의 레버를 나이스 땡큐 승수도 보면은 존나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살짝 말리잖아 존나 밀어 막 파쿠랑 가지고 왼발무릎 맞추고 왼발무릎 또 쓰고 막 그러더라고 답답한 것 같아요 약간 저랑 게임할 때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내가 아니 이거 봐 약간 뭐랄까 아 이거 나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있잖아 이 사람 나랑 할 때만 이래 내가 폴탄형이랑 할 때 봤는데 존나 잘해 한번 맞추면 될게 기상호성 콤보 아 오케이 땅땅 아 이럴 줄 알았지 에버코르나 또 할 것 같은데 이거 봐 왜 이런 걸 하냐고 이게 있잖아 그냥 그거예요 님들 객기예요 마지막에 저 에버코르나는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안 써 안 쓰는데 모르겠어 이 일본인 나만 만나면은 뭔가 화가 가득해 10개 감사합니다 마하카세타네 와우 어부같다 어허허허 커킥 타이밍 너무 좋아 쿵따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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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따 아까비 거리가 애매했네요 실버로 와우 저거 왠지 호그 센세가 저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유행된 느낌 나도 저거 많이 하는데 호그님 거 보고 배웠다고 내민다 갤럭티 급함 갤럭티죠 그렇지 갤럭티 존나 원잽으로 끊어야 돼 오우 오예 호킥 좋아요 저거로 아 쿵쿵 따 안 일어날거죠 아 일어나시네 실벌 그렇지 쿵쿵 따 때리고 원투 원 아 미션 있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아 미션 해야죠 비상 오른손 콤보 맞출때마다 100개 오예 실벌이 기상 오른손 카운터가 나긴 할까 근데 한번 해볼까 아 쓸려다가 망했어요 아 세번 맞추면 100개 아 미안 한번 맞출때마다 100개인줄 오우 실른다 실벌 하하하 하 내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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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밀면 잡기 실버니 아 실버로 우와 이거 확장이었네 뒷골로면 부드럽군요 부드러워 땅 파워크래쉬 나이스 비상 오른손 맞출만한 상황이 안나온다 근데 슬라이딩 한번 할라나 슬라이딩 들어오다 맞으세요 기다리고 마직 마직 형님 오 오 오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가자고 나이스야 좋아 좋아 하하 야 이거 노스킵 왜케 하하하 좋아 뭔가 노스킵 짱나네 다이언트 좋아요 아머킥 노스킵 뭔가 짱난다 아싸 거리쟁이 좋아요 아 그래요 환영합니다 잠깐 잠깐 쉼터같은 곳으로 생각하세요 어 예 아 아 내 VS 두번 카운터 콤보 어 어 기만 모았어 죄송합니다 아니 기만 모으려고 한게 아니거든 인성질이 됐네 의도치 않게 맞으세요 캠 웨샤 짱 지구 뱉 뱉 뱉 아아 너무해버리기 나이스 상단에필 빵 이상하단? 안하시네 재교욱 재교욱 안나오나? 샤이닝 그렇지 자이언트 이번엔 자이언트 와 다 풀어 이번엔 연잡 떨렸다 훅 쏴 땅! 아 지금 들어온 타이밍이었는데 잘 막으셔 카운터요? 투 원 투 원 투 원 암상고 잡기 쓰는 척 낚시 플랜 좋았다 승진 오 빨간 브라이언 속도가 3배 빠르죠 무릎형 코스튬이네요 느리게 짠손 오 이득 몇이야 저거 머리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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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 질른다 뭐 내밀거 같은데 머리통 짠발 짠투 하챗 아 보고 막을라 했는데 까비 머리통 땅 레드? 레드? 그렇지 레드 땅 땅 머리통 하하하 하하하 하하 머리통 짠발 머리통 들어오다 받아라 머리통 이제 머리통에서 이타 아우 예 좋아요 머리통 머리통 나이스 피했다 좋아요 기다려오 멋짓 깔고 머리통 머리통 이러다 짠발 짠발하면 플라잉 힐 오 예 아깝이 머리통 하이킥으로 카운터 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나이스 안통해주죠 세번 하단 바로 피하기에 기상하단 머리통 기다리고 오 예 끝걸이 방향 머리통 맞고 하체트 머리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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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타 좋았다 깔끔하게 테이크